얼굴 알고, 이름 말고 그럼 된 거 아니야? 뭐?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데 느낌만 있으면 됐지. 뭘 더 꼬치꼬치 알아야 하는데 얼굴 말고, 이름 말고 뭐가 더 필요한데? 그냥 네가 좋아. 왜 좋아졌는지,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그런 건 묻지 마. 쟁반으로 얻어 맞을 때 머리가 돌았나 보지 뭐. 아무튼 나도 몰라. 그냥 좋아진 거야. 야, 박철웅! 누굴 이렇게 갑자기, 그리고 한꺼번에 좋아하게 될지는 나도 몰랐어. 꿈도 안 꿨던 일이야. 근데 내가 지금 그래. 미친놈처럼 너만 생각나고 죽고 싶도록 네가 보고 싶어. 누굴 좋아하는 게 이런 건 줄 나도 처음 알았어. 난 너 같은 건달 자식은 딱 질색이야. 보기만 해도 걷어차주고 싶다고. 좋아하게 될 거야. 괜찮은 놈이니까. 꿈 깨, 절대 그럴 일 없어. 좋아하게 만들 자신 있어. 글쎄 상대를 잘못 짚었다니까? 널 좋아하는 건 우승이지 내가 아니야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.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야? 그럼 우리 얘기도 끝난 거네. 내가 좋아하는 건 네가 아니니까. 그렇지? 야, 그냥 가면 어떻게 해. 나 대답 아직 안 했어. 야, 이선호! 그래, 그럼. 오늘은 발 닦고 푹 자라. 내일 다시 얘기하자. 어? 미쳤어, 미쳤어. 미쳤어, 미쳤어. 어? 내 Messi는? 내 삶에게. 내 삶이. engo신다. 감사합니다.